연속 낭독 나는 설교를 준비할 때 그 강대상의 글을 연상하며 성경에서 예수님만을 증거하기에 힘쓴다. 매기 박사님은 탈보 친학대학원과 같은 재단인 바이올라 대학교에서 40년 동안 가르쳤다. 내가 트루즈 바이블을 한국 극동방송에서 한국어로 방송하자고 제안하자 그분들이 더 좋아했다. 처음엔 내가 방송을 진행하다가 지금은 김성근 목사가 진행하고 있는데 벌써 20여 년이나 됐고 청취자들이 은혜받는 것을 볼 때마다 나는 그때의 제안에 큰 보람을 느낀다. 방송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내 마음에는 큰 감동이 솟아난다. 어느 날 미군 병사가 감옥에서 극동방송을 듣고 편지를 보내왔다. 그는 택시를 타고 가다가 3천 원을 뺏기 위해 택시 강도를 했고 체포돼서 16년형을 받고 천안에서 옥살을 하고 있었는데 극동방송 영어방송 프로를 듣다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해 구원받게 됐다고 편지를 보내왔다. 나는 그를 만나기 위해 면회를 갔다. 맨 처음 천안교도소에 갔을 때는 면회실에서 잠깐 만날 수 있었지만 그 후에는 소장이 자기 방에서 만나게 해줬다. 그는 착해 보였고 그의 잘못에 대해 크게 뉘우치고 있었고 교도소 내에서 호금을 전하고 있었다. 나는 김정한 목사님과 상의해 그가 필요로 하는 곳 그리고 교도소에서 필요로 하는 약간의 체육시설을 지원했다. 그는 미국 노스켈롤라이나가 고향이었는데 그 어머니가 아들을 안타깝게 그리워하며 출석하는 교회에서 이 청년을 위해 열심히 기도한다는 소식을 듣고 미국에 출장을 갔을 때 그의 고향을 찾아갔다. 하지만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혼한 상태여서 아버지는 만나지 못하고 어머니만 만났고 그가 출석하는 교회에 가서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을 만났다. 그들은 애타는 마음으로 그 청년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 그랬기에 내 방문을 매우 반가워하며 환영해줬다. 나는 그 청년의 근황을 알려줬고 그들은 내가 방문한 곳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 쓴 편지에 교인들이 모두 사인을 해서 내게 보내줬다. 참으로 보람된 방문이었다. 극동방송에선 그 청년의 간증을 영어 전도지로 만들어 외국인들이나 미 8군 군인들에게 건네줬다. 방송은 건물에 막힌 담도 뚫고 들어갈 뿐 아니라 우리가 쉽게 갈 수 없는 휴전선으로 가로막힌 북녘 땅에 막힌 담도 뚫고 가며 무엇보다도 죄로 막힌 두터운 마음 담도 뚫고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을 전하며 사람을 변화시킨다. 그러므로 더욱 방송선교를 내 사역으로 생각하고 기도와 물질로 통역해야 한다고 다짐하게 됐다. 어느덧 아이들도 초등학교에 입학해 학업에 충실해야 할 때였다. 큰아들 잔이 중학생이 됐고 한참 사춘기를 맡고 있었다. 잔은 유독 심하게 사춘기를 겪었다. 그에 비해 둘째 수잔과 막내 트리샤는 좀 낫다. 막내 트리샤는 워낙 낙천적이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초등학교 2학년에 들어갔는데 한국말도 서툴고 한글을 몰라서 성적이 항상 좋지 않았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어느 날은 막내가 성적표를 받아왔는데 60명 중에 59등이었다. 경비 아저씨가 성적표를 보더니 한마디 했다. 야, 공부 좀 잘하지 그러냐? 성적이 꼴지네. 그 말에 막내가 천연덕스럽게 웃으면서 대답을 했다. 아저씨, 그래도 우리 반이 나보다 바보가 한 명 더 있어요. 당당하게 말하며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 모습에 우리도 조금은 마음이 편해졌다. 한글을 모르니 성적이 나오지 않을 수밖에 없었고 한글을 익히면 자연스레 해결될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 자안이 사무실 내방을 찾아와 눈물을 그성이며 말했다. 아빠, 좀 미국에 보내주세요. 비행기 표 하나만 끊어주면 미국 가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공부하고 싶어요. 저 아내는 무조건 학교 가기가 싫다고 했다. 그 날도 핑계를 대고 학교에서 조퇴하고 몰래 집으로 오다가 내게 발가게 된 것이다. 어디서 자고 먹고 살려고 그러니. 잠은 침낭을 하나 사서 아르바이트 하는 곳에서 자고. 마음이 무너지는 듯 했고 쓰리고 아파왔다. 왈칵 눈물이 쏟아졌다. 그동안 나는 선교한다고 뛰어다니기만 했지 아이들한테는 아무 신경도 쓰지 못했다. 아이들에게 무심했던 생각에 무척이나 미안했다. 생활이 어렵지만 힘들어하는 자안만큼은 기도하면서 미국에 보내야겠다고 생각했다. 밥 존스 대학교에 전화를 했다. 밥 존스 대학교는 유치원부터 대학원까지 있는 곳이다. 하지만 중학교 1학년이었던 자안은 9학년이 돼야 기숙사에 들어갈 수 있었다. 성적도 좋지 않았다. 나는 자안에게 성적을 올리면 내년에 미국에 보내주겠다고 약속했다. 연성낭독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드시는 하나님 송용필 목사 지음 갚을 길 없는 은혜 마흔 아홉 번째로 제작 윤재희 낭독 고은정이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박수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